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아마 20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가거든요. 좀 낮은 물가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물가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의 물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로존의 물가, 여전히 중기적인 목표인 2%대에서는 한참 밑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물가 하락의 원인과 함께 전망까지도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율에 의한 수입 물가의 변동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동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그런 변화도 있을 텐데 지금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유로존에 많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이후로 민간 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계속 줄고 있다는 거죠. Y2Y를 비교해봤을 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게 민간 대출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같이 움직이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민간 부분의 대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유로화의 흐름입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임으로써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유로화가 최근에는 최고치가 거의 1.50 정도 라인이었는데 지금 1.40 정도의 라인까지 움직이다가 오늘 드라그의 발언 때문에 약간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유로화의 강세가 전반적으로 결제 통화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지금 이 수입 물가를 떨어뜨렸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영내의 교역 비중이 높은 만큼 유로화로 서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에 대한 비중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민간 대출의 빠른 감소의 속도 자체가 결국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았나 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에너지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도 전반적인 물가 하락의 부담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드라그의 립서비스가 되었든 아니면 드라그의 추가적인 이십의 대책이 되었든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은 시장에서 계속 높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드라그 총재는 6월달, 빠르면 다음 달쯤에 어떤 정책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시작에서는 예금금리, 이런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양적완화 가능성까지도 점치고 있던데요. 먼저 앞서서 양적완화 시행했던 미국의 상황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과는 반대 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쪽에서 민간 대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최근에는 오히려 양적완화를 줄이고 있지만 지금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 양적완화 테이퍼링을 매번 FMC 때마다 100억 불씩 줄여가고 있죠. 그런데 이 FMC에서 줄여가고 있는 것을 민간에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 은행의 대출 규모, 민간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이죠. 이런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쪽에서는 민간 쪽의 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 설비 투자 압력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ISM 지수와 같은 서베이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과 함께 실질 수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내구제 주문이 개선되면서 설비 투자 조정 압력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설비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자기 돈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미국 쪽은 지금 살펴보시면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다른 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달러 가치의 움직임에 의한 제한적인 물가 상승 자체가 존재하는 모습이었는데 민간 대출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좀 더 살펴보시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비주거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앞으로 미국은 옐런이 얘기했던 2% 이상의 물가를 보일 가능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아직까지도 물가의 하락 요인이 쉽게 되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설비 투자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뭔가 좋아지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래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선진국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요. 과연 그럼 이러한 속에서 향후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전망, 물가 부분이나 자금의 흐름 부분까지도 짚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기에 지금 여러 가지 엄살성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금방 멈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품 물가와 서비스 물가 두 가지 중에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상품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서비스 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물가의 하락 압력, 즉 디플레이션 압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요인은 통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M1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즉 본원 통화는 증가했지만 실제로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 동향은 40%만 증가함으로써 무려 30%의 갭이 발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30%의 갭은 본원 통화 발언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연준의 창고로 들어간 것이고요. 또 ECB 같은 경우에는 불티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시중으로 나온 돈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시면 제조업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시중은 그동안 돌지 않았던 돈이 돌 가능성. 그래서 CPI 측면을 계속 낮춰주었던 이런 요인들이 즉 소비자 쪽에서 견인하지 못했던 요인들이 생산자 쪽에서 견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은 디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소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토비넷 큐를 보시면요. 이 토비넷 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1이 넘으면 투자하면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선진국들, 일본, 유로존, 미국 모두 토비넷 큐가 1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민간 기업들이 앞으로 자국 투자를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투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민간 대출도 늘어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내수 쪽에서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제조업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 견인하고 있지만 물량 기준의 증대는 대부분 그동안 이머징 국가에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 쪽에서 계속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산품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글로벌 제조업 PMI가 최근에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앞으로의 제조업 혁신이나 제조업에서의 물량 증가는 선진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결국은 이 유로존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대책이나 금리 인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때 미국도 의외로 정책이 빨리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 기대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선진국 쪽에서 이렇게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항상 빛과 그림자가 함께한다는 거죠. 그만큼 완성품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면 경쟁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투자 전략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선진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데 부응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 측면이라든지 경쟁력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초동 성장을 할 때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지금처럼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원가가 높아진 수준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통해서 많이 원가를 낮춰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보자면 경쟁력을 확보한 SK하닉스라든지 또 갤럭시의 브랜드를 지켜나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또 현대위아처럼 추가적인 투자에 연동하고 있는 종목 한국 타이어나 네이버처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의 물가와 또 향후 경제 전망에 따라서 국내 전략까지도 세워봤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일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